네 안녕하세요. YT 버스티입니다. 요번에는 엘소드 이블 트레이사 3 가열기를 한번 까볼건데요. 일단 솔섭하고 갓섭 각각 3개씩 있구요.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그지같은게 나와요. 이거 스피커 와 잡고 나옵니까. 이번에는 갓섭에 있는거 가열기 3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블 트레이스 뜨라고 좀. 아 완포 비싸지. 아 시세 내려갔는데. 아 이거 mpc 카드 이거. 시발 이거. 시발. 아유. 확률이 그냥 개그지같네요. 역시 현지를 안하길 잘했어요.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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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